ㅠㅠ 쵸미 쵸미 어떻게 돼? 음? 아니야 그냥 자른거야 스트레스도? 응 아니야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마시면 돼 아 아빠가 살찌져버네 아이고 언니가 빨대도 주네 입술 봐봐 입술 아침에 일어나면 띵글띵글 부어서 더 이쁜 아이들 아 이쁜이 너무 똑같이 되네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 나가볼까요? 밖에 나가볼까요? 담장 공사한다고 한참 밖에 못나가본 아이들 맑지는 않지만 선선한 오늘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본다 SM가요? 우리 SM 가는거 아닌데요 저기 은행 갔다가 점심 먹으러 산 위로 올라갈거에요 알겠어요 타려다 아 드라이빙 타려다 가을때는 연재씨가 운전하세요 알겠죠? 응 앰뷸런스 앰뷸런스 드라이빙랑 앰뷸런스에요? 응 플러스라고? 네 안녕 잠시만요 안녕 여기가 있는 자리에 있는 인간에 있는 아 네 여기가 있는 디바 디바 런치 제가 아 오케이 아이쿠아이쿠아 아이쿠아이쿠아 까니 까니 아주 귀엽게도 입고 왔네요. 영업시간인데도 손님이 없다보니 괜히 직원들 쉬는데 방해하는 기분. 기분이 묘해진다. 저 빵댕이. 볼 때마다 도발적이야. 앨럴드, 너의 팬츠가 뭐지? 너의 팬츠는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너가 너무 얇게 되었구나? 하하하하 왠지씨가 오더 하세요. 근데 하와이안을 좋아하지 않아. 와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사람 마음을 쥐었다 폈다. 세브의 날씨는 언제나 변화무쌍하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세브의 풍경.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토마토 소스. 그동안 졸리비 스파게티만 먹다가 오랜만에 토마토 소스를 먹으니 기분이 좋다. 맛있어? 와 저 밑에 무지개 생겼다. 아빠, 슬라이드. 저기 슬라이드 미끄럼틀 탈거에요? 응. 붓을 비가 내리니 산등성이에 무지개가 폈다. 아 진짜야? 너무 이쁘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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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춥다. 와 한국에 온 것 같아. 아빠, 여기. 여기. 아이고 내일 또 오자구요? 어? 레인보우 갈까요? 응. 아나, 슬라이드 미끄럼틀 탈거에요. 아빠 콜. 애들 바람도 씌우고, 드론도 한번 날려보려고 올라왔던 세부 산정상 식당. 궂은 날씨에 드론은 못 날렸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비스 할까요? 서비스. 응? 서비스. 너무너무 높아 sodium 주문은 안된다遠 총 12개. 6만원에 구매한 화분들 싼건지 안싼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수가 많아서 좋다. 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아이고 아이고 조심 다쳐 이거 왜 부러졌어? 이거 해초미가 부러트렸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언니 오빠들이야 언니 오빠들이야 응? 저게 언니 있다 언니 언니 있다 언니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네 이름은?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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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해줄게요 응 엄마 응 응 짜잔! 우와! 아이고 앉았어 앉았어 착하다 아유 새초미 너무 착하다 여러 일에 치이고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할때도 아이들이 노는 것만 보면 그렇게 일인이 되곤 한다 아빠의 천연 비타민 새초미야 쎄까니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내게 한편에 네게 한편에 너는 웃고 저리로 너는 웃고 너는 웃고 너는 웃고 너는 웃고 너는 웃고 아멘